나는 평균 이상이다. 그 사람과 친하다.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.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. 착각, 그 거부할 수 없는 숙명에 대하여 가끔은 제정신. 여행을 취소한 그 많은 사람들은 계획했던 여행을 관둔 대신 무엇을 했을까? 아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상을 즐겼을 것이다.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랐다. 그런 비행기 사고가 몇 번이 더 일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화.